오늘 경남에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는데, 창원의 유흥업소 종사자도 포함돼 비상입니다. 근데 검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업소를 다닌 걸로 알려져서 초비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보류 결정을 하면서 경남의 2분기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14명, 김해와 진주, 창원 등 6곳에서 산발적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선 목욕탕 관련 확진자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합천에선 공무원 1명이 확진돼 청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창원 LG전자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창원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 3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 유흥업소 532곳이 11일까지 자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 중인 결과를 보고, 거기서만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 시설 전체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면서 경남의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0세 미만인 8천여 명과, 오늘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5,800여 명, 장애인 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7,200여 명의 접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문이 온 것을 보고,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취소된다고 연락이 와서 지침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대표로 나머지 구성원들한테 알렸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성 논란과 관련해 경남에선 관련 사례는 없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 건의 연관성 여부는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